한국국토정보공사 나가지 마시고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운동장 아니야? 운동장 어디갔냐? 둘이 찍은 곡이 없냐? 처음이야 아, 막내 특집이야? 막내 특집이야? 조언이요? 조언 많이 해주죠. 같이 힘이 되는 무슨 조언? 같은 미드필린더로서 뭐 경기에 서로 뛰지 않더라도 기를 그냥... 경기 뛰기 전에 모든 기를 그냥... 손잡고 기를... 손잡고 기를... 제 경기 때는 기를 빼간 것 같아요. 일단 원래 잘하는 애였기 때문에 저는 익숙하고 결승전은 뭐 기가 막혔어요. 어... 아... 최고의 카사노바? 걱정 빠진 않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... 최고의 미드 파트너 야야야 하나 둘 셋 파티 네 akhir 프리드 파티 내가 이 카사노바 다행이야 다시 한 번 집에 가야 Visa